키워드 브리핑 오늘은 문화예술 소식 알아봅니다. 푹푹 찌는 열대야에 잠 못 이루는 분들 많을 텐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 광주 문화예술회관이 특별한 공연으로 낭만적인 여름밤을 선물합니다. 광주 문화예술회관이 오는 15일까지 저녁 8시에 광주시청 야외음악당에서 특별기획공연 아트위크를 엽니다. 오늘은 시립 국악관연학단위 소리꾼 이은비씨와 국악경연프로그램 우승자 김산욱씨를 초청해 함께 무대를 꾸미고요. 내일은 시립창극단위 한국무용과 남도민요, 단막창극댁을 선보입니다. 토요일은 시립소년소녀합창단위, 다음주 목요일과 금요일은 시립발레단위 공연합니다. 관람료는 무료이고 광주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에서 사전 예매하면 됩니다. 이번 주말엔 시원한 영화관에서 영화 한 편 어떨까요? 광주독립영화관에서 코로나19와 무더위를 극복할 수 있는 기획전을 준비했습니다. 광주독립영화관이 당신에게 보내는 뜨거운 추앙이란 주제로 특별기획전을 열고 있습니다. 다양한 삶을 담은 6편의 한국영화를 준비했는데요. 올해 전주국제영화제에서 대상을 받은 경아의 딸과 배우상을 받은 윤신혜가 사라졌다. 정은혜 미술가의 일상을 담은 네 얼굴. 피렌체 한국영화제에서 심사위원상을 수상한 오마주와 드래그 아티스트의 다큐멘터리 모어 코미디 단편 영화 네 편을 묶은 웃은 게 딱 조화를 상영합니다. 감독과 배우가 함께하는 감독과의 대화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광주독립영화관 홈페이지에서 일정을 확인하길 바랍니다. 다음 키워드입니다. 인기 공학 박사이자 가수로 활동 중인 루시드폴이 참여한 미디어 전시가 우리 지역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융복합 콘텐츠 전시, 지구의 시간을 진행 중입니다. 대화형 영상과 소리로 풍경을 그려내는 사운드 스케이프와 공감각적 몰입형 영상 등 첨단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미디어 아트를 체험할 수 있는데요. 인류에 의해 파괴된 자연환경과 이로 인해 급변하는 지구의 연대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구의 시간은 올해 11월 6일까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문화창조원에서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 작가의 신간도서 소개합니다. 호남 최초의 여성외과 전문의 최명숙 원장의 암을 넘어 살림으로입니다. 33년간 암 전문 외과의사로 활동하고 있는 최명숙 전문의가 암환자 자연치유 가이드북 암을 넘어 살림으로를 출간했습니다. 누구에게나 두려운 질병 암을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치유하는 여러 방법을 안내하는데요. 몸과 마음, 영혼의 치료와 일상 속 실천 방법으로 구분해 설명합니다. 환자의 시기, 습관, 생활 그리고 마음을 바꿔야 건강한 삶을 얻을 수 있다고 강조하는데요. 판매 대금은 실비보험이 없는 암 환자들에게 기부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키워드 브리핑이었습니다. 봅니다. 안녕하십니까